화제의 임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온고울사랑빵 네 오늘 온고울사랑빵 손님은요 2021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회 연출을 맡은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연극인으로 연출가로 또한 희곡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전주시립극단 사무국장이자 2021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창작음악극 시집가는 날의 정경선 연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시립극단 정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 뵈서 친근합니다 저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엄청 바쁜 분을 저희가 모셔서 한편으로 좀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 공연 홍보하는 거니까 네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7월 8일 목요일이 첫 공연이라서 저희가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스텝은 스텝대로 또 배우는 배우대로 정말 열심히 각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쁘지만 저희 공연 홍보차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 20년 전에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을 했었어요 혼뿔 아 맞아요 맞아요 혼뿔 했었어요 네 맞아요 한 20여 년 전에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엄청난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 혼뿔이라는 작품 우리 길원씨가 또 이시간은 날 제가 항상 수미씨 뒤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집가는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네 그렇죠 어떤 작품이고 언제 어디서 공연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너무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나라 고전의 명작이죠 그렇죠 오영진 선생님의 시집가는 날을 창작음악극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주인공 맹진사가 자기 무남동료 외딸 갑분이를 혼례를 시키려고 하는데 신랑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집안의 내력과 재력 이런 것만 보고 혼례를 성사를 시키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세 차례 공연될 예정입니다 아 3일 공연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공연의 부재가 2021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이에요 연합공연 전주시립 소속 예술단이 모두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 시립예술단에 교양학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4단체가 다 같이 우리 단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규모가 그 어떤 공연보다 클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일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보통일은 아니에요 네 그 여러 단체가 함께 한다는 건 화합이 잘 됩니까? 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홈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홈불 같은 경우에는 국악단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 작품을 놓고 4개의 단체가 다 똑같은 비중을 하려다 보니 실은 좀 산으로 가는 그래서 실은 그때 하고 실은 끊겼어요 끊기다가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어느 한 단체가 주관이 돼서 그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역할들을 다른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 극단에서 주도하에 아리랑을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올해는 이제 국악단 주도하에 이제 시집가는 날을 준비하게 됐죠 제가 또 아리랑도 봤죠 네 이종훈 연출인도 오셨고 네네 아드님도 출연을 하시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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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한대공원 출연한다고 엄청 서운해했었어요 그 이유로 왜 안 부르냐고 하신다고 그 이유로 왜 난 왜 안 부르죠 이러면서 엄청 잘했어요 참고를 한번 연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소문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의 스포일러라고 할까 약간 특징이나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경악단, 국악단 연주단들이랑 합창단원들이 오케스트라 핏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다 무대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출연진들이 한 120, 30명이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대에서 각자 맡은 역할대로 출연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그전에 연합공연 했을 때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은 서울에서 이제 좀 모셔오거나 이런 공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우리가 좀 하자 이래서 실은 합창단에서 가뿐히 역할을 하고 저희 극단에서 이뿐히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미연이나 맹진사 역할은 저희가 이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단체 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외부의 출연진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할 때 때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강규론 씨가 하셨네요 아니 어떻게 잘생긴 미연이는 못하고요 제 이미지와 맞는 맹진사를 이번에 영광스럽게 하기로 했죠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악단에 여자 소리꾼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남자 소리꾼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소리꾼이 필요한데 그 역할에 그래서 저희 국악단 신상욱 지휘자님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강규론님이 저희 맹진사 주인공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맹진사를 할 만한 비주얼은 강규론 밖에 없죠 제가 좀 더 못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출가님을 또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잘하세요 겸손해라 그래서 너무 요즘에 겸손을 망각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극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화감이 없으세요 실은 소리하시는 분들이 극하실 창극하시다 보면 이렇게 쪼라는 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시는데 강규론님 그게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시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소리도 물론 뭐 저희 단어들 다 반했어요 진짜요? 내가 그럼 얼마 전에 몸을 날려가지고 떨어졌어 제가 무릎을 무릎을 다쳤다고 그걸 또 만방에 알렸어요 아 그랬구나 진짜 그날 깜짝 놀랐어요 겸손함을 자꾸 약간의 공연 홍보용으로 제가 아우 우리 기원씨가 비행기 타고 그냥 헐물 날아가시는데 우리 연출가님이 또 따로 계시잖아요 네 계시죠 그런데 원래 정경선님도 연극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전주시립극단 시립극단 그리고 전주시립예술단체의 아주 큰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제가 이제 시립극단에서 맡은 역할은 사무국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간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이제 연출작업을 최근에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이제 이종훈 상임연출님께서 그 작품들을 좀 보셨어요 네 보시고 나서 이제는 좀 큰 작품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저를 설득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설득을 하셨어요 실은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실은 숙불리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네 한 달 가까이 저를 설득을 시키셔서 결국은 하게 됐고 그런데 지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고 같이 하게 되면서 저도 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네 사실 이 작품이 좀 규모도 크고 대작이잖아요 네 젊은 연출가이기도 하시고 여성 연출가가 맡은 게 처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큰 걸 한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지금 여성 연출가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실은 연극 작업을 하면서 민간단체의 작품들 되게 좀 작잖아요 소극장 작품들 대부분이 이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큰 작품도 하게 되고 또 실은 뭐 마당 창극 하면서 이제 또 좀 다른 좀 조금 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런 작품도 하게 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작품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몇 작품 연출하셨죠? 한 2, 30편 정도 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 전에 이제 연극장에서 전극을 좀 하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소리 마당 창극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은 인형 창극 같은 경우에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마당창극을 제대로 된 마당창극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좀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주문화대단에서 마당창극을 처음 한다고 하시면서 해같은 마페 달같이 들어매고라는 작품에 실은 조연출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할 때 연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은 본격적으로 연출적으로 하게 됐죠. 또 정경선님이 연출한 뮤지컬 각시 마고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실은 첫 번째는 곽병창 선생님께서 연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연극인들이 꿈꾸는 무대들이 있잖아요. 공연예술계 모두 똑같을 것 같은데 실은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가 있잖아요. 에딘버르 축제가 있고 프랑스 아비뇽이 있고 저희의 꿈의 무대에 우리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그 외국에 먹힐 수 있는 작품이 뭘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소리도 들어가고 악도 치고 인형도 들어가고 하면서 좀 넘버벌한 작품 그런 작품으로 탄생이 된 거죠. 각시 마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전북연극사 대상 제34회.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연극했던 작업에 대한 그냥 평가를 해 주신 거죠. 여러 가지.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고 네네네.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최단을 받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럼요. 최근에 이제 상들을 여러 가지 상들을 주시면서 그게 이제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한 나를 알아주는 거.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네. 되게 좋았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연출가님 연극인으로 출발하셨잖아요. 어떻게 연극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1990년대에 대학연극 축제라고 되게 활발하게 정말 연극 활동 많이 하던 대학연극반에 모여서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보러 갔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실은 폭 빠져가지고 아, 나도 연극 배우가 들어야지. 그 생각을 갖고 전주 시립극단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90년대라고 하면 전북 연극의 초창기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드려도 가원이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북 연극은 되게 화려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보다. 전국적으로 알아주죠. 그렇죠. 맞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특히나 90년대 때 되게 하여튼 전라국도 연극은 잘한다. 이게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때 실은 이제 박동안 선생님이 창작극회라고 하는 거 60년대에 만드셨다가 실은 약간 이제 폐업 상태에 있었고 황토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 거기에 이제 시립극단과 황토 두 단체가 있었고 이제 시립극단이 그 당시에는 비상임 체제여서 실은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연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창작극회를 재창단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소극장도 만들자 해서 지금 동문사거리에 있는 창작소극장을 그때 저희가 만들었죠. 저 가봤어요. 연습하러 가봤어요. 거기서 정말 활발하게 작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 다른 지역에 계신 연극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전라북도 전주의 연극계를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재능도 많고 작품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또 연기자로서도 인정을 받으셔서 전국연극제 연기상을 또 받으셨어요. 상곡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저희 소극장에서 했던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그걸로 연기상을 받았죠. 전국연극제에서 연기상을 받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연기상까지 받으셨는데 연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저희가 제가 한 십몇 년 연기를 했고 연기를 하다 보니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실은 이 작품이 팔로우가 없어요. 그때는 배우들은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기획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기상 딱 받고 나서 아 나 이제는 기획자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실은 기획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시네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기획자로서 아 회외를 가고 싶고 이런 꿈이 또 큰데 이런 작품을 또 만들어주실 연출가 분이 안 계셨어요. 이런 넘버벌하고 이런 것 저거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 주변에서 선배님들께서 네가 만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한두 작품씩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하게 된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인사만 많이 드렸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거를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고민은 누구나 많이 하지만 이거를 행하는 것까지의 그 에너지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저는 고민이 짧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용기를 갖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쓰시고 연출하신 작품이 또 몇 작품 있으신가요? 네네네네. 있었죠. 또 이게 또 글 쓰는 것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만큼 그 시간대에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 에이 좋아 그럼 또 내가 해보지. 어머나. 해서 실은 전주 이야기로 가지고 창암 이사만 선생님의 흐르는 물과 같이 라는 작품을 쓰고 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달과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쓰고 연출을 하고 각시바우 이야기도 그것도 이제 쓰고 연출을 하고 이제 한 편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연출님은 이제 또 여자분이시잖아요. 더욱더 남자 연출보다 되게 섬세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연출님의 시그니처 연출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는 일단 이제 배우로 할 때는 전극을 많이 했고 연출 작업 하면서부터는 좀 물체를 이용하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작품들을 좋아해요. 그걸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 지역의 재원들 또 이 지역에 있는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번에 이제 우리 시집가는 날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그림 작업 같은 것도 살짝 나오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브제를 이용한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러죠. 저는 그런 연출님이 진짜 멋진 것 같거든요. 인간이 못하는 걸 다른 인간이 못하는 걸 다른 대체로 그래도 그거를 딱 눈에 딱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의 뭐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연출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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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여러 장르를 다 섭렵하셨는데 또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도전하고 싶은 건 없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현역에서 떠나서 나중에 더 나이 먹었을 때 실은 아이돌을 위한 이렇게 아까 글 쓰는 거 얘기했는데 일단 뭐 희곡은 일단 써봤으니까 동화책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그건 이제 나중일. 정말 나중일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재주가 많으시네요. 오 멋지십니다. 살짝살짝씩만. 조금씩만. 깊이는 못 들어가고. 습자지 같은. 제가 요즘 자주 뵙는데 이런 분 좀 대단한 분이신지 오늘에야 알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 갑니다. 네. 저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집도 각도로 인사해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대단한 신념들이. 언제 공연하시죠? 저희가 7월 8일 목요일 7시 반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4시 공연 이렇게 세 차례 공연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2021 전주시류예술단 연합공연 창작음악극 시집가는 날 정경선 연출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언제나 꽃길만 계속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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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